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미국민들은 오는 15, 16일 현금 지원을 입금받기 시작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식당들을 위한 무상 그랜트와 중소업체를 위한 PPP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보충 지원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가 국경 지역의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해 론스타 작전을 펴고 500명의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등 국경 지키기에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CBS와 월그린, 월마트에 이어 타겟도 백신 접종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지난주 텍사스주와 미CCP주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고 경제를 100% 재개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더 많은 주가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의 경우도 당장 내일부터 식당 등의 인원 제한이 해제됩니다. 코로나 신규 감염 사례가 안정세를 찾고 백신 접종 속도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인데 경제를 위해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과 아직은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많은 주들이 코로나19 신규 사례가 줄고 올여름까지 백신 접종을 끝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각종 규제들을 풀고 있습니다. 바이든 코로나 대응팀이 여전히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들인 만큼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클지 혹은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반대의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미국의 많은 주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때까지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미국 고위관리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재개하고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에 동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메릴랜드는 식당과 소매업체의 수용인원 제한을 풀 예정입니다. 또한 종교시설과 피트니스 센터, 개인서비스나 실내 레크레이션 시설에 대한 수용인원 제한을 해제했을 뿐 아니라 자가격리 지침과 타주로의 여행 제한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메릴랜드의 코로나 감염률이 3%대로 내려앉고 10만 명당 발병률도 13명꼴로 안정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텍사스와 미시시피, 애리조나, 웨스트버지니아, 그리고 와이오밍 주도 최근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감염자는 물론 사망자까지 크게 주면서 파격적인 경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서서히 제한 조치를 풀고 있는 주들도 있는데 한때 감염률 최악을 보였던 뉴욕시와 뉴저지주는 3월 19일부터 식당 등 영업장의 수용인원을 5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35%까지로 제한해 운영 중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는 4월 1일부터 테마파크와 야구장을 비롯한 야외 경기장들을 재개장합니다. 바이든 코로나 대응 관리팀은 여전히 경제 제한 조치들을 해제하는 것에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백악관 브리핑에서 코로나 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로셀 월렌스키 박사는 앞으로 두 달 정도는 비관적인 상황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3월과 4월을 지켜봐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새로 발표된 CDC의 지침에서도 예방접종을 마친 경우라도 공공장소와 감염 고위험군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스옵킨스 대학의 자료를 보면 미국은 지난주 약 5만 7천 건의 코로나19 신규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는 하루 30만 명의 감염자를 기록했던 지난 1월 초와 비교하면 5배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감염률이 높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최대 2배나 강한 전염률이 보고된 이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률과 입원률, 사망률이 언제든 증가할 수 있다고 보건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빠진 경제도 살리고 코로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다른 주들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이 하루 앞당긴 오늘 미국 구조계획법안을 서명 발효시켜 미국민의 85%인 2억 8천만 명은 가장 빠르게는 15일 또는 16일에 1,400달러씩 은행 계좌에 입금받기 시작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 주일 후에는 페이퍼체크를 우송받기 시작하고 2주일 후에는 EIP 현금카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명태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법안이 의회 최정승인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미국민들에게 도움 보내주기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하루 앞당겨 연방의회에서 최정승인에 보내온 미국 구조계획법을 서명 발효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인 미국 구조계획법을 시행해 미국민들을 돕고 미국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팜 8시에는 배학관에서 첫 프라임타임 대국민 연설을 하고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에서 탈출하기 위한 대장정에 나섰음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앞서 낸시 필러시 하원 의장과 척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의회에서 최정승인한 미국 구조계획법안을 서명해 배학관에 보내면서 미국민들에게는 help is on the way 정부 도움이 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구조계획법이 발효됨에 따라 미국민의 85%인 2억 8천만 명은 가장 빠르게는 대통령 서명 2, 3일 후인 이번 주말 입금을 시작해 15일 또는 16일에 개인은행 계좌에 1인당 1,400달러씩 입금될 것으로 경제전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2020년 또는 2019년 세금보고에서 연 조종소득 AGI가 개인 7만 5천 달러 이하이면 1,400달러, 부부 15만 달러 이하이면 2,800달러를 현금 지원으로 받게 됩니다. 부양자녀들은 1차와 2차 때 제외됐던 대학생 등 성년 부양자녀 1,350만 명까지 포함해 나이 불문 1인당 1,400달러씩 받아 4인 가정의 경우 5,600달러, 5인 가정 7,000달러, 7인 가정 9,800달러를 받습니다. 그보다 일주일 후인 22일부터 25일 사이에는 은행 계좌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페이퍼체크를 2주 후인 29일부터 31일 사이에는 EIP 현금카드를 우편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이번 페이퍼체크에는 1,2차 때와는 달리 대통령의 서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1,800만 명의 실직자들은 3월 15일부터 변함없이 주당 300달러의 연방 실업수당을 9월 6일까지 25주 동안 계속 받게 됩니다. 미성년 부양자녀들은 7월부터 1년간 매달 5세까지는 300달러, 6세에서 17세까지는 250달러씩 부모 계좌에 입금받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직격탈을 맞아온 식당들이 손실분을 무상그랜트로 보존받게 되고 중소업체 종업원 급여지원 프로그램은 6월 말까지 연장되는 등 연방 차원의 보충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구조계획법에 따라 식당들에 대한 손실분 무상그랜트가 제공되며 아직 1,000억 달러 이상 남은 PPP 무상융자를 6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다음 주에 연방의부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법에서 업체 지원이 트럼프 시절보다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자 연방 차원의 보충지원이 서둘러 마련되고 있습니다. 확정된 미국 구조계획법에 따라 우선 식당들이 손실분을 무상그랜트로 보존받게 됐습니다. 이번 미국 구조계획법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식당들에게 286억 달러를 무상지원토록 배정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으로 매출이 대폭 줄어든 식당들은 그랜트를 신청해 회사당 최고 천만 달러, 지역에 따라서는 500만 달러까지 손실분 전액을 무상지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20곳 이하의 영업장을 두고 있는 회사여야 하며 상장사는 제외됩니다. 식당들은 이와 함께 종업원 급여 무상지원 프로그램인 PPP에서도 통상인 두 달 반치보다 많은 세 달 반치의 급여와 비용을 신청해 6대 4의 비율로 사용하면 전액 탕감받아 사실상 무상지원 받고 있습니다. 중소업체 종업원 급여 지원 프로그램인 PPP는 아직 배정된 예산이 남아 이번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에선 제외됐으나 대신 3월 31일 종료되는 시한을 6월 30일로 연장기로 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합의돼 4주에는 새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5월 31일까지 PPP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층은 6월 30일까지 계류 신청서를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PPP 융자 프로그램은 올 1월 시행분에서 2,840억 달러가 배정됐으나 지난 7일 현재 240만 곳에서 1,650억 달러의 융자가 승인돼 60%를 기록하고 있으며 아직 1,190억 달러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PP는 지난해 4월 1차에서 3,490억 달러를 잡았다가 일주일도 안 돼 동나는 바람에 3주 만에 3,130억 달러가 긴급 추가돼 케어스 액트에 따라 모두 6,620억 달러나 배정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말 1차분 종료 시 1,390억 달러나 융자되지 못하고 남았으며 결국 올해 1월 2차분으로 1,390억 달러에 새로 1,450억 달러를 추가해 모두 2,840억 달러를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0일까지 2주 동안 종업원 20명 이하인 소규모 업체들만 PPP를 특별 신청하는 기간을 설정해 문턱을 낮춘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지난달 텍사스 국경지대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가 급증해 10만 명에 육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헨리 쿠알라 텍사스주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은 지난 4일 국경을 넘은 불법 이민자를 일주일 만에 1만 명 체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국경 위기에 대해 연방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텍사스주가 직접 국경을 지키겠다고 나섰습니다. 국경 지역의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해 론스타 작전을 펴고 500명의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등 국경 지키기에 직접 나섰습니다.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국경을 넘는 엄청난 사람들로 텍사스가 국경 위기에 처했다며 연방정부의 국경 개방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에버트 주지사는 불법 밀입국과의 전쟁을 위해 론스타 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 작전은 텍사스주로 들어오는 인신, 마약 밀수 소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 문제에 대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다가올 일에 대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며 이를 위해 텍사스주가 직접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버트 주지사는 국경 지역의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해 남부 국경에 500명의 병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법 집행 인원을 늘려 배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공공안전국은 국경 지역에 약 1,200명의 주 경찰관을 추가하고 있으며 주 방위군이 이번 주말까지 도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레이시 노리스 텍사스 군부 소장은 투입될 주 방위군은 이미 배치 훈련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버트 주지사는 국경 보완을 위한 8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미 국경 지대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가 급증해 10만 명에 육박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 세관 국경 보호국은 지난달 불법 이민자 수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국경 순찰대는 지난 두 달간 국경 지역에서 800명 이상의 범죄 이민자가 체포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78명은 성범죄자였으며 MS 덜친 출신 등 갱단원 62명도 포함됐습니다. 텍사스 국경을 넘어 불법 이민을 하려면 카르텔에 통행세를 내야 한다며 범죄 조직인 카르텔은 이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헨리쿠알라 텍사스주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은 지난 4일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를 일주일 만에 1만 명이나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버트 주지사는 텍사스는 합법적 이민을 지지하지만 국경 개방 정책의 방조자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정책은 텍사스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텍사스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달 초 멕시코에서는 국경을 넘으려는 불법 이민자들이 대거 시위를 벌이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 진입을 허락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알레한드로 마이오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남부 국경에 이민 위기가 있었다는 주장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마이오르카스 장관은 국경 지역에 도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문제에 전염할 자원이 있고 관리할 수 있다며 국경 위기는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초 백신 접종을 시작한 CBS와 월그린, 월마트에 이어 타겟도 백신 접종에 나섰습니다. 타겟은 전국 1,800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 600개 매장이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17개 주 매장에서 접종을 시작한 타겟은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도 포함하고 있어 워싱턴 지역의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마트 타겟도 백신 접종에 나섰습니다. 미 전역에 1,8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타겟은 CBS와 제휴해 17개 주 600개 이상의 매장에서 어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17개 주에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이 포함됩니다. 타겟은 코로나 유행 초기부터 매장 내 탈의실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일부 매장에서는 이 탈의실 공간을 이용해 백신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타겟은 성명을 통해 앞으로 수개월간 CVS와 협력해 백신을 제공하고 팬데믹 기간 동안 특히 피해가 컸던 유색인종 커뮤니티 백신 교육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VS는 지난 2015년 타겟 내 약국을 19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습니다. 타겟 매장 내 약국을 포함해 약 만여 개의 매장을 소유하고 있는 CVS는 연방 프로그램을 통해 백신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 많은 주의 매장을 늘릴 예정입니다. 오늘자 CDC의 통계를 보면 미국은 현재 약 1억 2,787만 도스를 배포해 9,500만 도스를 접종시켰습니다. 이 중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총 6,24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8%, 2차 접종 모두 완료한 사람은 3,290만 명으로 거의 전체 인구의 10%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버지니아는 약 205만 회분이 배포돼 이 중 1차는 162만 회,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91만 6천 명에 이릅니다. 이는 버지니아 전체 인구의 19%가 최소 1차 접종을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65세에서 74세까지 성인과 필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메릴랜드는 약 2,11만 회분을 배포받아 이 중 1,73만 회분을 접종시켰습니다. 오늘까지 1회분을 접종받은 사람은 약 110만 명이고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64만여 명에 이릅니다. 이는 604만 명에 이르는 메릴랜드 인구 중 약 10%를 웃도는 숫자가 백신 접종을 마쳐 미 전역의 백신 접종 평균율보다 약간 높은 수치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